ㅋㅋㅋㅋㅋㅋ 요즘에 셔프홀에 받고나서 한번도 소리 지른적이 없다니깐 으아아아아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공격카드 옵션이 제외된 수비카드에서 요정도로 안나오면은 재능은 어떻게 했으믄까? 자 재능은 공격 옵션으로 오우 잠깐만 케버아아아아아 좋습니다아아아아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 팝팝팝 어 야 이게 10조카지 이거 박스이속보다는 어 야 있다가 하나 맞춰 다치는건 어차피 나오면 개리익인거고 눈몬도 모질라게 좋은겁니다 눈몬도 투스텝에 스카이국슛 아 신청바본 제가 내일 방송키자마자 오셔가지고 제가 카톡아이디 알려드릴거에요 카톡에다가 비번하고 계정정보 알려주시면 될거같아요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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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탔어! 우아악! 개찍였다! 해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아악! 해냈어요! 내가 리플을 띄웠어요! 미쳤다! 우아악! 그냥 평생같이 다니라는 셔플콤비라고 신께서 해주신거 아닐까? 어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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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ata 우피는 아니다! 우아악! 신빅 건조됐라고요!? 우와아악! ни Nova 우리 뽀뽀님띠…. 굿 소개됐라! 아마 저는 왕파트의 핵심요소인거 아닙니까? 제가 왕파트는 정말 나이기였거든요 그런데 자 왕파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디답! 완전 꺼져 버리구요 아! 차닫!!! 자 Lock! 와아아아악! 으악! 으아! 으아! 야아아아아아! 빨리 뛰었다! 잠깐만! 야아아아아아! 세 자만에 뛰었다! 으아! 예스! 예스! 아아아! 역시 이거봐! 이거봐! 될 사람도 된다니까! 6층! 어어! 지방에서의 일반 주소! 방으로 뛰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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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으아! 야! 시마이다! 수고해! 어! 이 방송은 싸움해질 겁니다! 시청자분이 다 전부 다 배로 움켜쥐고 아이고 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딩고딩고 구르신만한 그런 어마무시한 카드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사해보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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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득해! 서서! 에더! 원거리 리움 가는거리 증가도 좋건데? 오오! 우와! 어악! give us here tip the alarm 중간 왔어! 자! tip the alarm 원거리 리움 가는거리 증가 나왔습니다! 원거리 리오 가는거리 증가면은 덩크..가 이게 득 Daha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몹션으로 알고 있는데?? tip the alarm 테이프 선호가 원고리 리오 가는거리 증가.. 펄 巳 carried x3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아 페이더웨이 딱 하면서 슈터치 맞춤 잔적일거 같은데 아니겠죠? 으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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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살 수 있을거 같은데? 민성의 삼성! 민성의 삼성! 민성의 삼성! 민성의 삼성! 민성의 삼성! 민성의 삼성이야 사..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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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하하하.. 진짜 아 god 이리로